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괜찮습니다 컷! 오케이, 됐고요! 하나, 둘, 액션! 이거! 수고하시니 컷! 오케이, 됐고 홍어 앞에서 한 번 말 때도 살짝 아까 웨이스트에서는 입을 막았는데 지금 안 맞춰서 아니, 가리기는 했는데 어? 그래요? 지금 바스에서 안 가렸어 어? 그래요? 제가 일부러 잡으셔도 이렇게 그거는 웨이스트를 했었는데 지금 안 했거든 어? 진짜 했는데 아이스크림내기 해요 오케이! 아이스크림내기 나 들면서 했어 죄송하지 죄송하지 이거 봐! 약간 올리긴 올리 황간하게 예민한데 아까 웨이스트는 확실히 입을 막았거든 반발이야 울리게 올렸어! 승부가 안 났어 왜? 울리게 올렸어!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웨이스트에서는 입을 막았고 이거 정확하게 가렸느냐 가렸느냐 난 울리게 그러면 그래 이거 조금 빨리 했네 그 차를 저것만 내가 잡네 내가 돼서 무승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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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한 번 다시 하기 내가 더블 액션으로 얼마나 잘 맞힌게 자, 오케이,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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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고마워 피곤하지? 컷! 오케이 좋았어요 네 아주 좋았어요 계속 아니 나 여기라도 조명하게 뭐 또 다른가 다 배고 계시는 게 전복물에 민호 뭐야 오징어순대 있어! 오픈 재인아 홍깃살 비빔밥 무슨 말이야 엄청 듣는 소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75개workers 이거 마음의 소리를 할까? 그래야 실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의 소리를 하자, 마음의 소리를. 이 정도면. 느끼한 거. 하긴 충분히 이 정도면 쉽지. 표정만 다 주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네. 하고 다 터진다. 오케이. 됐어요. 좋았고. 하늘. 하늘? 하늘 바퀴. 네. 소리 나셨어. 꼬르륵. 아 그랬어? 미안해. 공부 기억하는데. 일단 넘어지는 거 타입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여기서 연결할 수 있게. 거의 청순기로 들어야 되는 분. 청순기로? 밖에서는 본인도 모르는데 남한테 들리는 거. 액션. 정신이 더 더! 피계를 물어봐서. 다가픈. 아 이거 못하니까. 진가가 제일 무서워. 진가가 제일 무서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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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간이래요. 오늘의 마무리에서 시작해 주세요. 실 마무리. 빨리 가서 올라가야 돼. 빨리 시작. 살짝. 조금 몸을 좀 부어서. 아 이쪽에 해야죠.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지금 딱 이렇게 지금 딱 좋아. 네 이렇게. 조금 어? 잠시만요. 장난할게 약간.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 시선 끌고 가준대요. 잠시만요. 실례 좀 하겠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오케이. 어색한 소개팅 자리가 안 돼요. 고기를 정말 잘 구우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또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기 띠띠 제업증이라고 제가 또 한 거를 얼마 전에 또 취득을 했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예. 예 근데 너무 많이 드겠다. 아.. 입니다 드세요. 더 오시면 부채살 드릴까요? 아하하하하하하 네. 부채살... η 반영입니다. 에이! 와, 사람 사고 못했나봐. 혹시 들어가면 할 수 있어? 어, 용기 안 했어. 아... 약간, 어, 똑똑한... 약간 이런 느낌을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냐? 공랑이네. 비주어 하는데. 옥냄용기로. 와, 진작이 아파요. 네. 뭐니? 공랑이네. 자,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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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근데... 홍란 씨는... 아닌데? 홍란이는 거기 좋아하는데? 홍란이는 술도 좋아하고... 홍란이는 긍거지기도 좋아하고... 컷!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홍란 씨. 예. 저는... 하늘인데요? 예? 네? 예? 네? 아니, 나도 소개팅을 하라고 하는데... 무슨 아저씨가 소개팅을 해! 개 짜증나! 컷! 오케이, 잘했어. 오늘 잘하는... 작곡으로 만난 드래요. 작곡으로 만난 드래요. 다시 한번ел 만난 드래요.